항암 신약 개발 기업 HLB의 항암제가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에도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에 19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8일 HLB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맛 병용요법이 기존 적응증인 간암뿐 아니라 폐암에도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의과학 암병원 등 7개 병원에서 화학방사선요법 이후 무진행 비소세포 폐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결과 환자 3명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해가 8명에게서 부분관해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암의 진행이나 악화 없이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율은 6개월 기준 88.8%, 12개월 기준 68.8%로 도출됐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맛의 병용요법에 대해 올해 초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도 간암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